그녀와Moon , 장현소인 ,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많이 부서지다. 나무 떠 있어요. 저녁에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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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맘대로 하면 되고 안 되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귀여가. 이런듯이 설리 울적에 너무 잘하시는데 이렇듯이 설리울 적에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겠다. 충 내려온다. 충 내려온다. 충 내려온다. 충 하나 내려오겠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그 거동 보소 저중 그 거동을 보아 헐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고홍뻥 눌러쓰고 노닥노닥 치은장삼 실띠를 띠고 염주목에 걸고 염주목에 걸고 염주목에 걸고 염주목에 걸고 반주 팔에 걸어 손상 반죽 열두 마디 손상 반죽 열두 마디 용도 세긴 육환장 용도 세긴 육환장 용도 세긴 육환장 용도 세긴 육환장 쇄고리 길게 달아 쇄고리 길게 달아 자작알 bred아 찰싼 싹 카잴 흑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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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흑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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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거리고 내려오며 염불러고 내려온다 염불러고 내려온다 우리 어디까지 배웠어요? 육환장까지 육환장까지? 쭉 내려온다 쭉 내려온다 쭉 하나 내려온다 쭉 하나 내려온다 저중으 거동 보소 저중으 거동 보소 저중으 거동을 보아 저중으 거동을 보아 헐디 헌중 헐디 헌중 헐디 헌중 헐디 헌중 헐디 헌중 헌이 너무 길으면 안되지 헐디 헌중 헐디 헌중 다 떨어진 송아 다 떨어진 송아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호흥뽑 눌러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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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주모개 걸고 염주모개 걸고 다시 염주모개 걸고 다시 염주모개 걸고 다시 염주모개 걸고 다시 염주모개 걸고 반죽파래 걸어 반죽파래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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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파래 걸어 반죽파래 걸어 소상반죽 열두마디 용두색인 육환장 쇠고리 길게 달아 쇠고리 길게 달아 쇠고리 길게 달아 쇠고리 길게 달아 저절절 저걸절 저절절 흐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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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연불허고 내려온다 그치? 한 번 더 하고 쇠고리 길게 달아 쇠고리 길게 달아 쇠고리 길게 달아 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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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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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을거리고 내려오며 흑은들 흑은들 흑을거리고 내려오며 연불허고 내려온다 연불허고 내려온다 흑은 업 NEU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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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의를 해야지! 을 시작! 그렇게 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아 아 아 아 아 많은 아 아 아 num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으 붙이면 아 아 아 아 Mobile 아. 하. 하. 이렇게 되어있어요 일단 아. 하.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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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으 으 뼈 Shelley는 정말 거야 다시 아따 아 으 아 으 으 으 으 다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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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렵지요? 어렵고 멋있고 멋있고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장단이 딱딱 있고 가는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얼버무려서 길도 없고 멋도 없는 이상한 갈대밭 속에서 길을 익혀야 되는 거야 이 길이 다 흐넣디 이 장단이었고 이게 없으면 얼마나 웃기겄어 갈짓자루 헤매면서 그래서 이것을 이게 어려워서 뒤에 저기가 꽤 있는데 오늘 못 건네드려. 이걸 오늘 다 끝내버리면 다른 것을 못 이어 화상도 못 그리고 흥다릉도 한 개 못 이어 그치 긍게로 어차피 이거 어려워서 오늘 내는 아작 못 내야 다음 주에 아작을 내고 가사 읽는 것보다 으으으으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토끼 화상 얼른 그립시다 그렇지 자 여행 인생 진실 지요 문